안녕하세요. 리비용 김세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로 늘어난 비대면 온라인 업무나 프로젝트에 따라 구성원들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사무 공간이 늘어난 요즘 이를 한 번에 커버하기 위한 빠르고 끊김없는 광범위 커버리즈의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더인 넷기어는 비즈니스를 위한 메시 와이파이 6 시스템 오르비 프로 SXK80을 출시함으로써 중소규모 오피스나 집안의 다수 와이파이 기기들과 온라인 업무에 대한 무선 네트워크를 완벽히 처리합니다. 오르비 프로 SXK80의 라우터 및 세틀라이트는 각각 2.4GHz 1개, 5GHz 2개의 트라이밴드, 12스트림 최대 6Gbps의 초고속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특히 오르비 장치를 간 연결해 2.4Gbps 대역폭의 독립적인 5GHz 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2개의 밴드는 와이파이 장치 연결에 사용, 백홀과 프론트홀 밴드를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밴드 중첩 사용으로 인한 성능 감소를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이로써 SXK80은 끊김없는 4K UHD 스트리밍 및 온라인 게임은 물론 보다 많은 스마트폰 기기와 고속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와이파이 속도를 보장하는 진정한 트라이밴드 메쉬 시스템입니다. 메쉬 시스템 SXK80의 라우터와 세틀라이트에는 모두 와이파이의 새로운 표준 규격, 와이파이 6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OFDMA 방식의 와이파이 6는 더 큰 주파수 채널을 더 작은 하위 채널로 분할하여 공유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 패킷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와이파이 사용 기기에 대한 전송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에 와이파이 6를 탑재한 무선 네트워크 기기는 기존 와이파이 5 무선 기기에 비해 4배 향상된 무선 데이터 처리량 지원, 50% 향상된 커버리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전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르비 프로 SXK80의 설치는 심플합니다. SXK80 라우터에 인터넷 회선을 연결하고 세틀라이트를 집안 중앙에 위치시키면 두 장치가 무선으로 자동 페어링되어 집안 전체를 하나의 큰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커버합니다. 또한 집안 전체에서 단 하나의 와이파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집안 모든 곳에서 이동 중에도 별도의 조작 없이 끊김없는 고속의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SXK80은 넷기어 인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제품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손쉽게 초기 설정을 진행하고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SXK80은 초고속의 와이파이로 활동 면적 최대 350제곱미터를 무선 커버하며 하나의 네트워크 이름으로 사용 중인 무선 기기가 라우터에 가깝게 있을 때는 라우터가 세틀라이트에 가깝게 있을 때는 세틀라이트가 자동으로 알아서 끊김없는 패스트 로밍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넷기어 빔포밍과 MU 마이모 기술로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신호 집중 및 동시 데이터 스트리밍을 지원하여 무선 성능과 커버리지를 향상시키고 있죠. 넷기어 SXK80은 관리자용, 직원용, 게스트용, IoT용 등 각기 접속 권한이 다른 VLAN 기반의 4개의 분리된 무선 네트워크 생성을 지원하여 접속 제어와 함께 트래픽 우선순위 설정으로 장치 성능 최적화를 돕습니다. 여기에 최신 보안 규격인 WPA3를 지원하여 보다 강력한 와이파이 보안까지 가능합니다. 4K UHD 비디오 스트리밍과 VR 게임과 같은 고대 역북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64비트 2.2GHz 코드코어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SXK80은 스타일리시한 모던한 디자인으로 집안의 품격을 한층 더하며 라우터 및 세틀라이트에는 총 8개의 고출력 내장 안테나가 내장되어 강력하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우터와 세틀라이트의 뒤쪽 하단에 설치된 기가비트 이더넷 램포트를 사용하면 유선 전용 장치들에게 고속 인터넷 속도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오르비 프로 SXK80의 라우터와 세틀라이트에는 2.5Gbps 멀티 기가비트 코트와 2개의 램포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2Gbps 링크 어그리게이션도 지원하여 미래의 인터넷 속도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또한 월 마운트 키트를 기본 제공하여 제품을 벽면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신 와이파이 기술인 와이파이 6가 탑재된 트라이밴드 메쉬 시스템 넷기어 오르비 프로 SXK80은 끊김없는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함은 물론 폭넓게 향상된 와이파이 커버리지로 사무실이나 집안의 와이파이 데드존을 삭제하며 더 많은 무선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은 물론 사내 정보에 완벽한 보안, 그리고 손쉬운 사용과 관리까지 오르비 프로 SXK80은 단연 비즈니스를 위한 최강의 무선 메쉬 와이파이 6 시스템입니다. 강추입니다. 지금까지 리뷰온 김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